검과 마법 검과 마법 검과 마법 과거 PC, MMORPG의 세계를 모바일로 그대로 가져왔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인데요 그런 점에서 다시 만나는 세계라는 컨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의 손의 시대 데뷔곡은 다시 만난 세계라고 검과 마법의 슬로건은 다시 만나는 세계래입니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집에서 모바일 게임 핸드폰 쥐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검과 마법을 시작하면 되죠 검과 마법 유저분들 곧 검과 마법 포 카카오가 런칭되는데요 검과 마법도 그리고 제가 부른 OST 아틀란티스의 소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 태연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재밌는 게임하세요